신앙의 발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그의 친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성령으로 우리 믿는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희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참 존경스럽고 모델적인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봤을 때 우리는 저렇게 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저 사람은 참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난 저렇게 못할 것 같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어떤 모델이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두 번째 모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을 볼 때 주변에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 안 질려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일을 하면 그 일하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원이 자꾸 내가 실수 안 하려고 내가 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을 하면 주변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은 실수 안 하고 본인은 잘못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가요. 특히 회사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실수 안 하려고 해야 될 것마저도 막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말 그대로 뭡니까? 회사는 물건을 팔든지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만든 게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은 가장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나는 실수 안 해야지 이렇게 문제 안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결국 회사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고 회사 일을 맡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앙 생활을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되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난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옆에 책망 안 받아야지 하면요 본인은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조금 언어 연수도 하고 현지에 좀 가서 현지 생활을 하다가 오셨나 봐요. There was a pastor I know and he was actually in Israel for a little bit living there for a while learning the language and training there for a bit. 한 번은 안식일이었는데 얼핏 보니까 창 밖에요 문집 밖에 옆집 사람이 옆집 유대인 아저씨가 조용히 천천히 왔다 갔다 하더래요. And he said this happened on the day of the Sabbath and he was looking out the window and he saw that his next door neighbor who was a Jew who was sort of quietly and slowly walking back and forth. 그래서 아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나가봤습니다. And they were pacing back and forth so this pastor thought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so he went outside. 안식일이잖아요. And it was the day of the Sabbath. 말도 안 하는 거예요. So this Jewish man wasn't even talking. 특히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거리도 두고 서 있는 겁니다. And especially because this pastor was a foreigner and he kept his distance. 이 목사님이 나오니까 천천히 자기 집으로 걸어가더래요. And when this pastor came out of the house the neighbor, the Jewish neighbor saw him and slowly started to walk back into the house.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So the pastor followed him into the house. 무슨 일이 있구나. 안식일이니까. Because it was the day of the Sabbath and he knew that and he wondered something must have been wrong. 조용히 가더니 보일러, 히터 그 온도 조절기 앞에 딱 서더래요. And the Jewish man quietly, slowly walked back into the house and stopped in front of the heater. 눈치챈가 봅니다. So the pastor caught on. 보일러가 안 켜져 있었던 거예요. The heater was not on. 추운 날이니까 날씨 추운데 보일러를 켜야 되는데 안식일이니까 그걸 못 켜고 있는 거예요. And it was cold and the heater was not on but it was the Sabbath so this Jewish man was unable to turn on the heater.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버튼 누르면 되는데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거라고 추운 날 문 열고 나가서 이방인 사는 집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볼 때까지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시원하게 뭐 좀 도와달라 말하면 되는데 그 말도 못하고 다행히 그 목사람이 눈치가 빨랐기에 다행이지 눈치 없는 사람이었으면 뭐 안 말하니까 다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남의 집 보일러 켜주고 오게 생겼습니까? 신앙 생활을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도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도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킨다 나는 성경적으로 산다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가장 큰 뜻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유대인들이 정작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야가 왔을 땐 못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회사 직원이 내가 실수 안 해야지 그러고 있으면요 사장하고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죄에 앉으려고 불신제들하고 안 섞여야지 그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냐?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 때 사이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가라 땅끝까지 와서 모든 족수에게 이 복음 증거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가서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겁니다. 요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풍성히 얻어서 가서 모든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은 전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를 돌본 건 당연하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우리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교회를 먼저 생각해라 마라 할 말이 필요 없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이상의 힘을 얻으십시오. 불신자도 살릴 만큼 응답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아, 나는 아무래도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니까 이게 뭐 영향을 받아서 안되겠어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힘이 없으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의 별명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그리스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도와주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어떤 성경에는 위로자 대언자 변호사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와 있는 사람 성령께서 그런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이전에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보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혼자 못해요. 혼자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 받은 능력 갖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도 하나님께 받은 능력 갖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힘을 얻으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주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저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또 예전에 알던 분들을 통해서 이 성령 받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으려면 굉장히 제 삶이 성경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방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다녔던 교회는 방언기도 해야 그게 성령 받은 증거고 그게 구원 받은 증거다 이렇게 그렇게 세게 말하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기도 이렇게 배우는 방법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막 백번 이백번 해라. 할렐루야를 빠르게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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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라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임한다. 그래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네 삶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마신다. 방언기도 받으려고요. 죄를 얼마나 회개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작은 실수들을 했거든요. 친구 지우개 먼저 갖고 온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생각나는 것 다 회개하고 또 어떤 곳에 기도하러 갔더니 불받아야 된대요.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성령이 불받아야 된다. 오늘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왜 하루 종일 그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잘 안 와요. 몇일 동안 금식하면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막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하다보면 나중에 밥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배고파가지고. 어느 날이요. 저도 뭔가 비슷한 걸 느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몸이 진동이 오면서 펄쩍펄쩍 뛰어있더라고요. 이게 불받은 건가?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건가? 그래서 제가 배운 성령 충만함은 굉장히 받기 어려운 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받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내가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충만함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그리스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어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나를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어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 순간 다스리고 있어요. 때때로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혀가 꼬여서 방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 혀를 꼬아가지고 원하는 말로 기도 제목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치유해야 될 병이 있다면 또 우리가 뭔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 몸에 진동이 올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성령의 역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있는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그리스도에 증인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의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일어내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있고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는 현실 문제가 훨씬 커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그때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현실 문제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우와 하나님의 영혼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믿음 회복부터 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한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시냐 27절에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도록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아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전화 한 통도 안 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믿음 회복하십시오. 문제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길을 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했는데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생명 회복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오늘의 영적 상태 어떠십니까?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커 보이십니까?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새 힘 얻으십시오. 말씀 들으시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집안에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도저히 저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고백하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어떤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강력할지라도 진짜 마귀 바로 밑에 최고 마귀가 와있을지라도 마귀 그 자체가 와있을지라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를 지금 감싸고 있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다.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숨은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성령축만 받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방언 얘기도 했지만요. 방언은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성령축만 받으면 어떤 사람은 지혜가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축만 받으면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하는 지식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축만 받으면 정말 공부하는 지식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게 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선물로 세계보금하게 하십니다. 나는 내 달란트가 뭔지 몰라요. 달란트 어떻게 찾아야 되죠? 달란트 찾는 방법은 성령축만함의 시작입니다. 성령축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모양이 나와요. 아이들 장난감 중에 풍선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보면 풍선이 동그란 것 말고 어떤 쉐이프가 있는 풍선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냥 바람 넣기 전에 보면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풍선에 바람을 점점점점 넣으면 그 풍선을 만들어놓았던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령축만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거 없이 내가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모르니까 막 그걸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거는 잘 찾지 못하니까 다른 거 가지고 막 노력을 하는데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다 해봤는데 안되더라. 그래서 내 달란트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축만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의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담아놓으셨던 은서와 달란트를 꺼내서 알게 하십니다. 그 때 되면 저희는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성령축만함이 세상 정복이다. 아주 단순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까? 어떻게 죄안짓고 살까? 아니요. 성령축만 받고 세상 가서 살리십시오. 말씀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바로 교회가 성령축만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일어낸 애칭이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맺습니다. 오순절의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열다섯 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성경에 있었던 약속됐던 말씀이 이것이구나 말씀성취에 응답받게 됩니다. 120명이 성령축만 받았는데 그날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전도를 헤라 마라가 아니라 성령축만 받으세요. 성령축만 받으면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증인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더라. 한 번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기도 했습니다. 이때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지구역사상 첫 번째로 성교사가 파송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성령축만 받으라고 해서 성령축만 받았더니 그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번째 어떻게 승리하느냐 요번째 우리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아침마다 먼저 성령축만 받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충만 하십시오. 그리스도 십자가 에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구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 하고 계시는 구나. 그리스도 나를 영원까지 인도 하실 거 구나.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와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종일 나는 그리스도 동행하고 그리스도 인도 받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문들을 열어가셨어요. 바울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란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축만 받고 나니까 전 아시아 전 터키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장도 문 여시는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연다 만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번 주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언제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아침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승리의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십자가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응답의 문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 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 해오주옵소서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주셔서 많은 사람을 돕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